1. 표창장, 아빠 찬스, 장학금, 뇌물, 누가 떠오르시나요?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이주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듀테크 업체에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 자녀가 이중국적이다, 이건 의혹도 아닙니다.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하고 아빠하고 같이 논문을 3편을 공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표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은 기본 스펙인 것 같아요. 김건희 논문 표절을 덮고 가야 되니까 기본 스펙으로 장착한 사람 중에 고르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대목은 딸이 받은 장학금입니다. 조국 전 장관 후보자는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이라면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호 장관 후보자 딸은 무려 2억 원입니다. 4년간에 걸쳐서 2억 원. 이주호 후보자의 딸이 2006년에 외고 3학년 시절에 미래 에셋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됩니다. 이름하여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는데 한 해에 5천만 원, 5만 달러, 그때 환율로 5천만 원입니다. 이거를 최대 4년까지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4년 동안 풀로 받으면 2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때 장학생으로 선발될 때 이주호 후보자의 직책은 뭐였느냐?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주호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을 합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을 해서 교육 기부 대상이라는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상 대상자로 바로 이 딸에게 장학금을 준 미래 에셋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 표창장을 줘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교육 기부 인증 마크까지 줍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딸에게 2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준 회사에 장관이 돼서 장관 표창장을 준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주호 후보자의 직책은 뭐였냐? 딸이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바로 그 해의 국회의원이었고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 교육분가위원회 간사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관을 하고 차관을 하고 나중에 교육부 장관까지 합니다. 줄곧 공직에 있었어요. 조국 전 장관은 처음에 장학금을 받기 시작할 때 6학기 연속으로 받았는데 처음 받기 시작할 때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대학 교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주호 후보자는 공직자였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그 600만 원 때문에 뇌물이라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주호 후보자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또 한 번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려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하기 쉽게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장학금 수여자는 이주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미래에셋이라는 대기업이 장학금을 준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노한중 교수가 개인 장학금을 준 거죠. 그리고 장학금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주호 후보자는 4년 동안 한 해에 5천만 원씩 최대 2억 원의 장학금을 받았고요. 조국 전 장관은 600만 원. 민정수석 취임 전에 3차례 600만 원, 취임 이후에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600만 원 대 2억 원 금액으로는 무려 3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이 될 때 직책을 보면 이주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조국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이었죠. 서울대 교수 신분이었습니다. 이주호 후보자는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 청와대 비서관, 교육부 차관, 교육부 장관까지 지냈는데 조국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 때 서울대 교수 시절에 장학금을 받기 시작해서 나중에 민정수석으로 취임을 하죠. 그런데 반뚝 잘라서 민정수석 이후에 받은 것은 뇌물이다 이렇게 기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뇌물죄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 두 가지는 하나는 직무연관성, 하나는 대가성입니다. 직무연관성과 대가성 측면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죠. 이주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면에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직무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 때 대학 교수 시절부터 딸이 장학금을 받기 시작한 거고요.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민정수석을 맡게 되는데 검찰의 논리는 이거죠. 노한중 교수가 국립대 병원장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성 특혜를 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국립대 병원장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이 하지 않고요.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결로 처리하는 업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직무연관성도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보험성 특혜를 제공했다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보험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관계, 어떤 반대급부가 있었냐를 한번 보죠. 이조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교육기부 대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첫 번째 수요 대상자로 바로 딸에게 장학금을 줬던 미래에셋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장관 표창장을 수요해요. 그리고 이듬해에는 교육기부 인증 마크까지 줍니다. 이 외에도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는 그건 수사를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노한준 교수가 무슨 대가를 받은 게 없어요. 오히려 경쟁자 측으로부터 투소가 접수돼서 불이익을 받았으면 받았죠. 그리고 국립대 병원장 탈락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도 나왔지만 국정원에서 사찰을 당하고 여론 공작을 당하던 반정부 인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뭘 바라서 그때부터 장학금을 주고 뇌물을 줍니까?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 사람과의 상호간 인식을 보면 이조호 후보자는 수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딸에게 4년 동안 최대 2억 원의 장학금을 주는데 그 기업 측하고 감사 인사를 나눈다거나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수사해 보면 명백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서로 이해관계가 맞은 거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했을 거다. 이거를 입증하려고 노한준 교수를 불러다 놓고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진술 좀 해달라. 그렇게만 진술해라.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한준 교수는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난 그런 적 없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진술 조서에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특가법이 적용돼서 가정처벌을 받습니다.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거든요. MB 정권 시절에 2010년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야당 의원들조차도 그거 반납 안 하냐, 그거 특혜 아니냐, 반납해라 이런 요구만 있었을 뿐이지 무슨 형사처벌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당시에는 수사 안 했습니까? 이제는 10년이 지나서 공소시효 지나서 형사처벌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다시 장관으로 취임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관계도 없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600만 원 받은 게 뇌물이라면 그게 유죄라면 이주호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자들만 골라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합니다. 김건희 논문 표절 덮고 경력사기 덮으려면 그 정도 흠 있는 사람, 비슷한 흠 있는 사람 임명을 해야 되는 거겠죠? 참 공정하고 상식적이다. 그죠? 그죠?